미디어유스 박경영 기자, 경고한 성을 쌓기 위해 인고의 시간이 소유되더라도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한다. 그 성의 외면을 위해 어떤 희생이 요구되었는지 말이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성을 쌓아봤다면 우리는 그 노력을 알 수 있다. 작품은 그 지점에서 탄생한다. 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성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 집중하는 것. 비록 성이 무너지더라도 성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불완전함이 있기에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소멸이 있기에 탄생도 존재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순히 꽃을 다루는 플로리스트를 넘어 꽃을 통해 제 가치관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하는 화예 작가 허지회입니다. 작가님은 올해 대학원까지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 때에도 화예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인지 언제부터 이러한 작업에 흥미를 느끼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학부 시절 환경원예학과를 졸업한 후 한 과목에서 접한 화외장식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화외장식 기능사와 화외장식기사 등 자격증을 무작정 따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 스타일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고자 유명한 플라워샵에서 수업을 듣고 다양한 스타일과 기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만의 꽃 스타일을 찾고 싶은 열망이 커졌고 결국 화예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기존의 화예 디자인이 아닌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소재와의 접목으로서의 표현은 어떻게 접하셨고 이를 표현하게 되신 건가요? 대학원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며 작업을 하다 보니 오브제가 상징하는 의미와 그에 맞는 꽃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저만의 색깔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느낌을 찾기 위해 많은 실험을 했고 요즘 사람들에게 더 잘 맞는 스타일을 찾고자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현대적인 느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금의 저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었죠. 최근에 작업들을 지켜보면 회화 작품들과의 협업도 눈에 띄는데 다른 작가들과 함께 진행한 작업은 작가님께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사실 제 친언니가 회화 작가예요. 저의 작품 활동을 이끌어준 것도 언니 덕분이죠. 언니의 권유로 협업 작업을 시작하면서 플라워 작품과 회화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어요. 작업을 하다 보니 다른 작가들과의 협업도 매우 재미있고 창의적인 경험이라 생각이 들어 이번에도 갤러리 빈치에서 화해 작가 난규리 씨와 함께 전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협업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고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탐구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작업이 보편화되지 않아 더 이목을 끌지만 그러한 점에서 이런 작업을 이어나가기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코엑스에서 열린 홈테이블 데코 페어에서 선정 작가로 플라워 작품을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 느꼈던 외로움과 플로리스트로서의 작품을 선보이는 예시가 많이 어깨의 길이 맞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작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공감을 통해 제 작품이 주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작품을 보다 보니 영감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이 궁금해졌는데요. 작가님이 평소 작업을 하는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 작업과정은 먼저 어떤 사물을 보고 느낀 감정을 직설적으로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오브제를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할지 구상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그 오브제의 질감과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꽃을 찾아 봅니다. 찾아낸 꽃들을 1차적으로 배치해 보면서 시도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의 수정과 반복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제 작품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탄생한 작품은 저의 감정과 생각을 담고 있어 관객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의 작업 중 가장 애정이 가는 작업은 무엇인가요? 또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 관람객들이 주목했으면 하는 점은 어느 부분일까요? 가장 애정이 가는 작업은 성화 시리즈 1입니다. 이 작품은 성화에서 불꽃이 나오는 장면을 상징하는 성화과 불꽃이 꺼지는 장면을 상징하는 성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작품을 구상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고 그만큼 애정을 많이 쏟았습니다. 불꽃은 형태가 없지만 화려하고 아름답죠. 저는 불꽃을 보고 저의 열정과 이상적인 꿈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화은 불완전하지만 아름답고 화려하게 연출했습니다. 반면 성화는 꺼져버린 저의 꿈과 열정을 상징합니다. 이때 불이 꺼진 순간에도 결실이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진주와 반짝이는 펄의 꽃을 사용해 크고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형태도 성화은 원형 틀을 비틀어서 짰고 성화는 더욱 견고하게 짰습니다. 관람객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불꽃이 가진 상징성과 안에 담긴 저의 열정과 꿈을 느꼈으면 합니다. 특히 불이 꺼진 순간에도 아름다움과 결실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자신의 꿈과 열정을 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작품 활동으로 작가님 스스로에게도 많은 물음을 던지셨을 것 같은데요. 작품 활동을 하며 작가님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평상시에는 그저 지나쳤을 이들과 사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물을 볼 때에도 평소와는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 사물은 왜 이런 형태를 띄는지 무엇의 형태와 유사한지 등 조금 더 예민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을 바라볼 때나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대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반추해보는 일이 잦아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앞으로 표현해 나가고자 하는 세상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향후 어떤 활동을 펼쳐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느끼고 상상하는 일들이 제가 성장함에 따라 더욱 성숙하고 폭이 넓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한 사람의 성장과정을 제가 만들어가는 제 작품을 통해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저의 작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발전한 모습을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허지회 작가의 작품은 롯데월드 루프탑 갤러리에서 8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새로운 작품으로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작가의 더 다양한 이전의 작업이 궁금하다면 작가의 인스타그램 호 애플라워 에서 찾아볼 수 있다.